전도서 8장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일이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못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한 시간도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한계를 느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우리 능력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아,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실패한 자리,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 시간들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지로 보면 천하 만물이 주로 말미암은 하옵고 주를 통하에서 다스려지고 죽게로 돌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난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권하면 우리는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주셨고 먹지 않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뱀을 탓해서도 안 되고 하와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선택은 자기가 한 것이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을 다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책임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 탓을 하고 잘못되면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날 수는 없습니다. 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제한적 자유. 그 제한적 자유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은 우리가 지하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쌓인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되려는 사람이 하고 사람이 자기를 대해서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역사의 어떤 종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1절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고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기 때문이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릴 때 사람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다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이 어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좋아보인 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너무 희비가 엇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고 의인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문 16장 4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게 해서 다 뜻이 있어서 만드신 것이니 악한 자들도 재앙의 날에 쓰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즉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쓰십니다. 악한 자도 쓰시고 의로운 자도 쓰시는데 쓰시는 용도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의로운 자는 의리를 위해 쓰시는 것이고 더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았느냐 쓰임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에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 된 것은 그에게 복이겠습니까? 화이겠습니까? 사울왕이 왕이 된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러면 왕을 세우라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2년째 되던 해부터 교만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2년째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명목적인 왕으로는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죠. 그때부터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비참한 그런 말로를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위도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방왕도 애굽의 바라왕은 악한 역할로 쓰임받는 것이고 고레스왕은 선한 왕으로 쓰임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남들 보기에 박수받을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남들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는 비록 실패했더라도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세웅지마라 하는 말이잖아요. 우선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우선 보기에는 화인 같은데 그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 이 일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없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없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2절 3절은 일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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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반이라는 말은 다 같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다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공평이 무엇인가 차별이 무엇인가 구별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무엇이 공평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입니까? 먹을 것은 다 똑같이 줘야 되죠. 그런데 학교에서 상을 주는데 1등한 사람하고 꼴찌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을 주면 이게 공평이겠습니까? 불공평이겠습니까? 불공평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나 어른에게 똑같은 양의 짐을 맡기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이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은 다르게 짐을 맡기야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구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공평하지 않는 분으로 보입니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친구들이 모여 보면 부모의 직업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참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좀 가난한 집에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평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맡은 만큼 요구하기 때문에 공평한 분입니다.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 두 달란트 맡은 사람,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불공평하던데 하나님은 그 재능대로 맡겨주시기 때문에 공평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결과를 낼 때도 맡은 만큼 요구하기 때문에 공평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물만 먹어도 살 찌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체질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다 싶은데 그건 불공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평한 것입니다. 각 사람들을 똑같게 지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쓰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일반이라, 일반이라, 일반이라 똑같이 나누는데 무엇이 똑같다는 것이냐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오늘날 말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을 주면 이게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또 하루에 8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남들의 두 배 몫을 일한 사람하고 남들의 반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주면 이것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차별, 구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간을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탓, 세상 탓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르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시하는 자와 맹시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여기서 분명히 의인하고 악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더 좋은 공기를 주시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더 나쁜 공기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겨울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사를 망치게 일으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에 있으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다는 거지 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임하는 일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드는 것은 목사라고 해서 병이 안 들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병이 들고 교인은 병이 안 들고 특별히 목사는 병이 안 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목사라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대통령이라고 코로나는 안 걸립니까? 가난하다고 코로나 걸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안 걸리겠지. 그렇게 하다가 신문에 얼마나 욕을 얻어 먹었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집단이나 안 믿는 집단이나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같다. 하나님이 같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따라야지 하나님은 나는 예외로 시켜주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결국 한 일의 결국이 일반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나 다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부르잖아요. 여기서 결국이라는 것은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때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명은 다르지만 죽음이란 결과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것이고 또 죽음이란 이 관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이후의 결과는 다르겠죠.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전도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3절 밑에 보면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이 있는 것입니다. 악을 품고 있느냐, 겉으로 표출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척하더라도 그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우리는 미쳤다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인데 미쳤다는 것은 어느 하나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미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퇴락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미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디에 미쳤느냐가 다른 것이지 사람들은 어디엔가 다 미쳐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전도자가 하는 주장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 4절, 5절, 6절에는 앞에 접속사가 없는데 원문 성경에는 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즉 앞에 주장을 설명하는 거죠. 5절에도 왜냐하면 설명하는 것이고 6절에는 또한 그 설명을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글 성경만 보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나름대로 쭉 요지를 정리하다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접속사가 있으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각에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안다고 설교를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위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 사람이 가는 종착역이 다 같은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절, 3절은 같다는 데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런데 4절, 5절, 6절부터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앞에서 같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안 드리는 자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또 죽음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통 60대가 되면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똑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쭈글쭈글해지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80대는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다리가 구들려가다 다니지를 못합니다. 돈 쓸을 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0대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집안에 있는 사람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준화가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 3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어떤 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배를 모으는 선장이 세 사람을 태웠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인, 한 사람은 기업인, 한 사람은 교수를 태웠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사공에 물었습니다. 권력의 힘을 아십니까? 돈의 힘을 아십니까? 철학의 힘을 아십니까? 그럴 때 사공은 저는 권력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철학도 모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사공은 완전히 실패자 아닙니까? 권력의 맛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학문도 모르니까 완전히 실패자인데 그러나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혔을 때 그들은 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는 뭐겠습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이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돈이 많아도 풍랑 앞에서 수영을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수영을 못하면 죽는 것이고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수영을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반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앞에는 일반적인 것을 말한 동안에는 여기는 차이가 있다.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짐승의 가격을 말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산계보다는 그래도 죽어도 죽어도 사자가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계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사자와 계를 비교하는 거겠습니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걸 비교하겠습니까? 사자와 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걸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앞에 구절을 설명하는 거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여기서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있다는 것은 산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제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그냥 글자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성경은 뭐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놓아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제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산다는 것은 육체가 영생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은 나는 안 죽는다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2장 17제로 보면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었던 거죠. 그럼 거기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죠? 영혼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무트 무트 죽고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단어를 두 개를 썼는데 그걸 이제 반드시라는 부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은 영혼이 죽고 그 뒤에 육체도 마지막에 죽는다는 것을 구분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죽다 살다는 말은 이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들어있는 자라는 것은 영생에 들어있는 자들 영생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돈 많은 사람이 벌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벌었고 잘 생긴 사람이 벌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비록 가난하더라도 예수 믿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돈이 많고 권력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조금 부러운데 안 믿으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고 지옥 갈 운명이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부자로 사나 가난한 자로 사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차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같다고 하는 것은 같게 여기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해야 되죠. 그러나 믿지도 않고 나보다 믿음 생활 잘 못하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답니다. 여기서 산자들은 단지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압류 사람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꾹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우리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천국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끝에 뭐가 있을지 어떤 심판이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고 생명체계 기록에 두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곳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아래 생활은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선 영혼이 없는 일이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고목이 되어 가지고 사랑도 하지 않고 시기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할 것도 없고 사랑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상도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전도자가 세상을 볼 때 똑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건강을 소홀히 하면 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의를 행했더라도 운전을 난폭하게 하면 사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법칙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어로우냐 악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법칙인 것입니다. 법칙. 법칙으로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른 것이 뭡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은 오직 하나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아무리 사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권력인 사람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살아 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우리 성로들 가난하게 살지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지만 오히려 그들보다 안 믿는 부자들 권력자들이 못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를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남아있고 받을 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